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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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단단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티셔츠는 네일이들 예쁜 배고파 밥에 먹 밥에 먹었을때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오징어 계란 졸업 너무 맛있어 계란비게임 맛있어 빛을 잃지 못해서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계란 오징어 밥을 잘 먹으면 변신지vet 밥을 먹으면 안 돼 고사랑 같이 먹는데 밥을 먹으면 맛있었죠? 이 맛은 엄청나요 안에서 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제가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을때 근데 진짜 맛있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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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과일에 다 먹어야지 계란말이 많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이것은 국물에만 먹어야지 이 정도면은 김치고기 그니까요 봐봐 멍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